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냥 대멸망사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대책이 없죠? 그럼 봅시다. 제목, 폭망, 원지, 하객수 차이가 많이 나면 뒷말이 나올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다음달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부입니다. 다름이 아니구요. 저희 시댁이랑 저희 친정이랑 하객수가 너무너무 심하게 차이가 나는데 이게 정말 고민이 되서요. 참고로 저희 시댁은 사업가 집안인데 옛날 아주버님 결혼할 때 시댁쪽만 하객이 800명 넘게 왔었대요. 믿기진 않는데 정말이랍니다. 참고로 저희 예랑이는 둘째에요. 그런 반면 저희 집은 엄마, 아빠 두 분 다 오시긴 하지만 옛날에 제가 초등일 때 이혼하셨던 분들이에요. 그 이후로 친가쪽이랑 완전히 연을 끊었고 그래서 저희 친가에서는 그 누구도 오지 않습니다. 나름의 큰 사정이 있는데 이건 여기다 쓰지 않을게요. 그래서 하객이라고는 저희 엄마 친구 한 분이랑 이모랑 이모부 그리고 사촌동생 두 명과 저희 언니 그리고 언니 친구 한 명 또 제 친구 두 명 이렇게 총 아홉 명이 하객이 전부구요. 게다가 여기서 제 사촌동생 두 명이랑 언니 친구는 못 올 수도 있어요. 뭐 오겠다고는 하는데 확실한 건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야하튼 예비 시험하니까 자꾸 몇 명 오냐고 물어보시길래 말씀을 드렸는데 뭐 아홉 명? 하이고 세상에 이 뭔 그지같은 야 유치원 애들 생일잔치도 그거보다 많겠다. 대체 이게 뭔 개망신이냐 이러면서 막 역정을 내시더라구요. 다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하객 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면 뒷말이 많이 나올까요? 저희 집은 가난해서 하객을 봤을 형편도 못 되거든요. 뒤에 많이 있습니다. 댓글 1번 헐 800명 대 9명이라고 가슴이 웅장해지는 싸움이구만? 그냥 한 명 한 명이 일당 100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900명 아니야? 아니 근데 어쩌다가 이런 결혼을 하는 겁니까? 딱 봐도 뭐 집안 차이 엄청날 것 같은데 아 그렇다고 이상한 오해를 하지 마세요. 이게 틀렸다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궁금하고 신기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2번 남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조언 해주려고 왔는데 뭐 800명 대 9명이라고? 헐 어우 이거는 진짜 차이가 나도 너무 심한데요. 물론 둘째라서 800명까지는 안 오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를 비슷하게 맞춘다는 게 아예 불가능한 수치라고요. 그러니 최대한 끌어모으기나 해요. 친구들한테 뭐 쓴이가 모르는 다른 친구들까지 누구든 좋으니까 싹 다 끌고 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세요. 또 남편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남편 친구들 중에 이성 친구들은 신부 측 쪽에 앉아달라고 부탁을 해보든가. 여하튼 하객 알바 한 2, 30명 쓴다고 줄어들 갭이 아니에요. 그냥 얼굴에 비분하님 한 두어장 깔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그래도 뚫릴지 몰라. 안 될 것 같은데 3번 양가 기우는 거 이거 솔직히 절대 무시 못해요. 제가 본 거 하나만 이야기를 하자면 당시 남자 쪽은 일가들, 친척들, 지인들 모조리 다 왔는데 여자 쪽은 부모 자리도 이모 혼자 앉아있었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건 아니야. 근데 아버지는 집을 나가서 행방불명이고 어머니는 재혼해가지고 잘 사는데 아예 안 보고 지낸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여자 쪽은 하객이 처음보다 친구들 아니면 동생 친구들이야. 어른들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야. 한복 입은 어른, 일가 친척 같은 거 아예 없고 전부 무슨 친구들, 동생들, 그냥 애기들만 가득한 거죠. 이때 시어머니 마음 오지게 상해가지고 며느리 안 그래도 무시했는데 이것 때문에 더 많이 무시했다 그러더라고. 이러니 차이가 많이 나는 결혼을 시키질 말든가 그게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무시당할 거 각오하고 들어가야 돼요. 추가. 사실 저도 이런 문제 때문에 스몰 웨딩을 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예랑이랑 웨딩 사진만 찍고 결혼식은 그냥 생략하는 쪽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시댁에서 뭔 소리냐 그동안 우리 집안에서 뿌린 돈이 얼마인데 안된다 이래가지고 결국 일반 웨딩으로 가게 된 거예요. 안 그래도 저희 집 가난해서 혼수도 제대로 못하고 결혼비용도 거의 못 내서 저 지금 시어머니한테 미운 틀이 아주 단단히 박혀있는 상태인데 거기다 이런 일까지 생기니까 이제 저를 더 미워하는 건 아닐지 너무 무섭고 걱정돼요. 추가. 그게요. 제가요. 아직 나이가 20대 중반이고 그래서 결혼할 생각도 당연히 없었는데요. 갑자기 임신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이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론 반대도 되게 심했지만 남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떻게든 이미 잉퇴된 이 생명은 꼭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겨우 반대를 이겨내고 결혼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사회생활을 해본 적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인맥이 별로 아니 거의 없는 건데 그런데 뭐 인상이 나쁘다든지 왕따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그래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진학을 한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20대 중반까지 사회생활 경험이 전혀 없다는 거 이건 뭡니까? 하다못해 서빙 알바라도 하면서 그 가게 사람들과 잘 지내왔으면 거기서 하객 5명은 더 나올 거 아니야. 아마 시댁은요. 시원쓴이의 가난함 보다는 굉장히 수동적이고 답답한 그 성격에서 단점을 더 크게 느끼는 것 같아요. 사업하는 집안이니까 어차피 돈이야 썩어 넘칠 거고 여자가 즉 니가 타고난 집안은 가난하다 하더라도 그냥 딱 봤을 때 야물딱지고 현명하고 주간 뚜렛해 보였으면 물론 당장의 조건은 마음에 들지 않겠지만 일단 조용히 지켜볼 것 같긴 한데 쓴이는 그럴 깜냥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글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어떻게 어떻게 하면서 딱히 해결을 위해 뭔가를 하는 성격도 아닌 것 같고 지금까지 사회생활 전혀 안 해봤다면 당연히 사회성 오지게 낮을 거고 눈치도 없을 거고 또 고등학교 때 친구라고는 고작 2명뿐이고 솔직히 저같이 해도 한숨 바로 튀어나와요. 여하튼 최대한 현실적인 조언을 해보자면 일단 이 결혼 어떻게든 진행을 해 하는데 시어머니한테 그냥 납작 엎드리세요. 어차피 자녀도 다 시댁돈으로 키울 것 같은데 그러니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뭐든 좋으니까 배우세요. 네일아트 관련 자격증이든 재과 제빵 자격증이든 뭐든 간에 돈 벌 수 있는 기술을 배워서 자생력부터 키우세요. 자격증 공부할 때 돈 들어간다고 눈치 많이 주고 그래도 그냥 참고 그 눈치만 먹으면서 어떻게든 버티고 따내야 돼요. 제가 보기에 쓴이는 본인 스스로를 이게 제가 보기에 그래요. 쓴이는 본인 스스로 무엇인가 이뤄내고 증명을 해야만 그나마 거기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됐으니 네 저 안 그래도 결혼하고 이쁨 받도록 진짜 노력 많이 할 거예요. 2번 솔직히 저 정도 집 안에서 나의 어린 며느리가 내일 제빵 따온다고 딱히 인정해 줄 것 같지는 않아요. 공부머리가 좀 있다면 그냥 공부를 하세요. 차라리 뭐 방통대든 사이버대학이든 대학 학사 자격부터 따고 특수대학원 등 나름 좀 번듯한데 들어가는 겁니다. 설마 결혼 후 예쁨 받도록 노력한다는 그게 시부모님한테 아양뜰고 애교 뜰고 자주 찾아뵙고 뭐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니겠죠? 3번 그거 맞는 것 같은데요? 깔깔깔깔 그래 본들 예쁨을 제대로 받을 수나 있겠어요? 본인들 입장에선 그냥 내 아들 발목 잡은 연이잖아. 쓴이도 무능력하고 집안도 무능력하고 해본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거라곤 본인 아들 옆에서 피 빨아먹는 것 뿐일 텐데 아우 순진들 하네 와 진짜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정확한 분석입니다. 그런데 쓴이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저 막연하게 이쁨 받을 거예요. 힝 이런 글이나 쓰고 자빠졌네? 장난하나 이건 내가 시험원이라도 싫어해 결사반되지 물론 그거 하겠소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물론 기분 좋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냥 네가 싫어 사회생활도 안 해보고 돈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냥 아이 보내고 결혼도 하지 마세요. 대대 쓴이 근데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는 지울 수 없어요. 다른 건 몰라도 아이만큼은 꼭 지키고 싶습니다. 2번 쓴이야 우리 이제 그만 좀 솔직해지자. 만약 그 남자가 가난했어도 지킬 거예요. 이런 소리 했을 거니? 3번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는 꼭 지켜야 한다고요? 그 전에 쓴이 본인부터 지키는 게 어때요? 이대로 결혼하면 님도 정신적으로 완전 파괴당할 것 같은데 말이지. 박살나는 거. 4번 아니 하계 갈바 쓸 돈도 없다면서 생명은 무슨 돈으로 지켜요? 아 남자랑 시댁 돈으로? 그럼 그 남자는 시아마니한테 하계 갈바 고용 좀 해달라고 하면 되겠네. 5번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는 반드시 꼭 지킨다는 걸 보니까 얘가 그래 그 임신이 자기 동화줄인 걸 알긴 안 해. 그러니까 꽉 붙잡아라. 안 떨어지게. 가난한데 사회생활은 경험조차 없고 친구도 없고 그런데 다짜고짜 임신부터 해서 오는 며느리를 환영해 줄 사람이 과연 이 지구상에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그런데 뭐? 네가 속상해? 네가 슬퍼? 세상에 저한테 왜 그러세요? 왜 그러게 뭐 왜 그래? 내가 뭐 없는 말 지어내서 썼냐? 이거 다 그냥 네가 쓴 그대로 정리한 거잖아. 그런데 저한테 왜 그러세요? 장난쳐? 아니지 아니야 그래 네가 봐도 어처구니가 없지? 아니 도대체 뭘 어떤 인생을 살아왔으면 엄마도 친구 한 명 뿐이고 언니도 친구 한 명 뿐이고 너는 곤랑 두 명이고 뭐냐 이거? 아니 적어도 니네 안마 같은 경우 이제까지 뿌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뭐 동네 아줌매들도 오고 목욕탕 친구도 오고 또 직장 동료 있으면 그 사람들도 오고 아니 이런 사람도 진짜 아무도 없는 거야? 그리고 언니 친구들도 다 초대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다 나오라고 해. 단 여기서 축의금 받을 생각 절대 하지 마라. 만약 그거 하면 너 진짜 인간도 아니야. 그냥 와서 밥 먹고 가라고 해. 그렇게 모든 수단과 방법 다 써가지고 영혼까지 끌어모아보라 이 말이지. 그리고 너 지금까지 남의 결혼식 한 번도 안 가본 거냐? 참 골고루 한심하네. 야 넌 어쩌면 좋냐? 그게 제 주변인의 친구들 중에 결혼한 애가 아무도 없거든요. 즉 가기 싫은 게 아니라 결혼식이 있어야 갈 거 아니에요. 없어서 못 간 거죠. 야 너 지난달에도 그래 알았다. 그래 알았다. 알바라도 써라 했는데 그건 또 주고도 싫다. 그럴 돈도 없다. 이랬으면서 아니 도대체 우리한테 뭐 어쩌라고 다시 글을 쓰고 자빠진 거야. 너 지금 우리랑 장난하니? 아니 뒷말이 안 나올 수가 있겠어? 하객 아홉 명이라는데 말이 안 나오면 그게 더 미친 거 아니냐고. 아니 잠깐만 너 설마 아니에요. 아무도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냥 밥만 맛있으면 되죠. 이딴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글 쓰고 있는 거니 지금? 그래 그 말도 틀린 건 아니야. 근데 아무리 그래도 너는 아니라고. 아홉 명은 그럴 수준이 아니라고. 적어도 50명은 와야지.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대체 몇 번이나 이 이야기를 해줬냐. 하객 알바도 안 쓸 거면 징징대지 말고 그냥 감내를 하라고. 아휴 그나저나 고생길 훤해 보인다. 아휴 쯧쯧쯧쯧 아니 자꾸 저한테 왜 그러세요? 아니 이게 미쳐 또 왜 그러세요? 이러고 자빠졌네. 알바를 쓰는 최소한의 예의나 노릇도 없으면서 뭐 어쩌라고 이런 거를 계속 쓰는 거냐 이거 아니야. 아니면 어머 쓴이 거기 어디예요? 언제 해요? 저희가 가드릴게요. 이러면 사람들이 있길 바라고 쓴 건가? 설마 하객 모으는 거요? 이건 뭐 가진 것도 없어. 노력도 안 해. 그저 징징거리기만 하는데 야 너희 심은 누군지 몰라도 진짜 오지게 불쌍하다. 미친 이런 댓글을 읽고도 왜 그러세요? 라니 도랏니? 어디 좀 모자란 건가? 아니면 주작이야? 뭐야? 여하튼 뭐가 됐든 미친 건 확실해 보이니까 여러분 대댓글 달아주지 맙시다. 6번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임신 공격이라는 거구만? 그렇구만 어지럽다 어지러워 진짜 솔직히 방금 이 앞에 올렸던 생수 사건 아니면 이거 주작이라고 했을 겁니다. 물론 주작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정도로 정신 택가닥 나간 애들이 많은 건 사실이니까 야 요즘 정말 무섭네요. 아니 제가 하는 말은 이 사연에서 결혼하지 마라 이런 말도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너무 많이 기우니까 처발려도 할 말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조차도 싫다 이거 아니야. 내가 홀몸 빈몸으로 아무것도 없이 어? 그 뭐야 혼수를 임신으로 해가는데 어? 그럼 이뻐해줘야지 이런 게 깔려있는 것 같아요. 야 참 그래도 어떻게든 주작이길 바랍니다. 아무튼 그래요. 감사합니다.